안녕하세요. 김덕영 목사입니다. 요즘 코로나 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환란으로 인해서 마음이 참 무겁기만 합니다. 우리 하늘양식의 동역자들도 시간이 나실 때마다 미얀마를 위해서, 아이티를 위해서, 또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중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가까운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3대 세습이 무너지고 그 땅에서도 마음껏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중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10편 68편 1절로 6절, 10편 68편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 이시이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10편 68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66편과 67편은 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10편 68편은 다시 다윗이 시인임을 알 수 있죠. 바로 1절 위에 있는 표제어에 다윗의 시, 인도제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과 같이 시작을 하는데요. 바로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시인인 다윗은 하나님의 일어나심과 악인의 심판을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람이냐, 일어난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죠. 일어난다 라는 단어는 언어로 쿰이란 단어인데요. 단순히 앉았다가 일어나는 행동의 변화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뜻이냐면 지탱하다, 도와주다, 유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원어가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런 뜻이 더욱더 가까울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도와주신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 당연히 원수들은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신 결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던 원수들은 완전한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신인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암몽과 아람의 연합군을 염두에 두고 이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야 함을 요청하고 있죠. 더욱이 이들의 악한 연합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파괴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굴복되어야 한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자들도 다윗과 같이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즉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스킬과 자신의 경험에 의존하다가 진짜 잘 안될 경우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곤 하죠. 물론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그 하나님께만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찾곤 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시인인 다윗은 삶 속에서 만난 위기 속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잘 알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신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동맹까지 한 암몽과 아람의 연합군을 하나님께서는 가만놔두지 않고 특별히 언젠가는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우선적으로 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보통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신뢰하지 않는 한 그 능력과 도움은 아무 소용이 없기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함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정말로 쉽지 않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오히려 손해를 보기도 하고 더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그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게 언젠가는 원수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므로 지금까지 원수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악인으로 인해서 숨죽이며 지내왔던 의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신자인 우리들 가운데 행여나 오늘 말씀에 나온 다윗처럼 인생의 위기를 만난 분들이 계시다면 신의 하나님이 일어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즉, 그 위기가 무엇인지 말이죠.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편 요즘 국제 뉴스로 아프가니스탄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접할 때마다. 너무나도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30만 명이나 되는 아프간 정규군들이 7만 명 정도의 팔레반들에게 항복을 해버렸습니다. 물론 미군이 지금까지 제공했던 수많은 첨단 무기를 아프간 정규군들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정규군들이 탈레반 앞에서 그냥 흩어져 버렸어요. 항복을 해버렸죠. 수도 카불이 탈레반에 의해서 점령당하기 하루 전에 돈가망을 들고 대통령이 의국으로 도망쳤기에 아프간의 비극은 어느 정도 예고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자신의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싸울 의지조차 없었으니 당연히 그를 따르던 군인들도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이런 탈레반이 정권을 잡으면서 사회적인 약자인 여자들과 아이들의 희생이 점점 커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이슬람의 율법주의자들인 탈레반들은 여성들을 남성들의 도구로 취급해 버립니다. 그러게 여성들은 직장에 다녀서도 안 되고 교육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식이죠. 유아정책을 피고는 있지만 이것을 믿을 수는 또 없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여성을 남성과 동일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이런 무자비한 탈레반 정권을 피해서 무려 아프간 난민 200만명이 자국을 탈출하여 난민신세가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고독한 자들과 갇힌 자들의 편이셨어요. 자 오늘 본문 5절로 6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금도 그렇지만 다시 살던 시대에도 약자였던 고아와 과부, 고독한 자들과 갇힌 자들. 하나님은 그들의 편에 서셨습니다. 이런 약자들을 위해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을 섬겨야 하는지 율법을 통해서도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셨죠. 더욱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공성의 기간 내내 고아와 과부의 편이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여자들은 숫자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인들에게도 항상 동일하게 이렇게 차별하지 않고 대해주기까지도 하셨죠. 실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성들은 남성도가 달리 교육받을 기회도 없었고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므로 여성들의 인권이 많이 향상되었죠. 더욱이 고아, 어린아이, 장애인, 고독한 자들 갇힌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일하게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사회에서 힘없고 소외받는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며 그들을 적극 도와주십니다. 실제 세상은 야극강식, 적자생존, 밀림과 정글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약자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기 이런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세상과는 분명히 달라야만 하겠습니다. 바로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의 편에 항상 서야만 하겠죠. 이제 우리 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도울 수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어나사 그 위기를 해결하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게 하소서 다음으로 우리 교회도 약자, 소외된 자들을 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